안녕하세요 바람이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블러드 브라더스의 스네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죠? 게임 새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6개의 미니게임 있죠? 그중에 오늘은 농구를 할거에요 저는 친구들 중에 종합 2위를 해서 1226,690점을 획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씩 다 더해서 1226,690점이구요 제가 농구를 제일 못해서 84,000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제일 못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농구를 보여드릴거구요 내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볼링, 사격, 다트, 야구, 탁구 이렇게 보여드릴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농구 시작할게요 골드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로 살 수 있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서 골드는 조건이 붙어지고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로 살 수 밖에 없어요 장비도 똑같아요 장비도 한정 판매라는게 있어서 네 이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도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을게요 오 농구다 그냥 이렇게 어구 밀어서 좀 어디다 던지는거죠?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요 잠깐만요 잘할수있어 하나 들어갔다 오케이 어어 세개 아 저 원래 이 설명서 잘해요 아템 rocket 먹는건가요? 오 먹었다.. 돈이다 약간 linear 어? 이렇게 하시면은 대충 들어가야 되는게 있거든요 그리고 클린샷을 하게 되면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아 깨끗하게 들어가야? 네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클린샷으로 하시게 되면 조득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데 옆으로 좀 돌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오! 또 나왔다 이게 더 힘들어요 옆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많이 나와야 점수를 많이 먹겠네요 고득점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영 돌아가 생각은 안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옆으로 갈 때마다 아 이거는 수고랑 수고할 시간 목표를 더 주는 거고 3,000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구매하지 않을게요 네 어? 신기록이다 아! 9만점이? 9만점 신기록했어요 되게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해도 9만점이나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에는 뭐 보여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내일은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볼링! 내일은 볼링 보여드릴 거고요 순차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거니까 계속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